레슨을 해주겠다 How have you been? What have you been up to? 그렇지, 이제 말수가 껍질 오들지 How have you been? Good Good? Busy? Yeah Busy 대화가 통하고 있어 지금 워킹 워킹 워킹? 워킹? 제스처는 뭐 헌진이네 Anyways Yeah You're pretty good Good? Not bad Yeah 그 황글해요, 이제 황글 황글이래 너무 많이 했다고 Let's talk about vacation Vacation? Yeah, we want to go on a trip Or a honeymoon Yeah Where would you like to go? 저런 얘기하면 자꾸 늘어 Go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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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go I want to go 아메리카 To 아메리카 I want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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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아, 자 윤똥님은 이제 학생이 되었어요 내가? 네 왜냐, 제가 지금 준비해온 게 있거든요 이제 한국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너 아주 이제 준비해라 잠깐만, 잠깐만 나한테 오자마자 받아쓰기를 시켰다 미안해, 난 진짜 미안해 나 미안해 일단 이거부터 해야겠다 I don't know what you mean 자, 영어 금지 선생님으로, 학생에서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자, 이제 시작할게요 바로 자, 이제 시작할게요 바로 발음 발음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5번 해봐요 저거 진짜 어려운데 시작 안흥팥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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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흥팥짐 안흥팥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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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짐 안흥팥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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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렵다 안 되겠다 자기 안 되는 건 넘어가 한국관광공사 어 잠깐만 안 되겠다 참치꽁치찜 다음 번에 하고 속담이 뭔지 알아요? 누워서 떡먹기 누워서 왜 떡먹는거야? 왜 치유같은거야? 치아하지 않아 그쵸? 치아하죠 이 뭐라그랬까? 이 말들이 다 옛날부터 옛날 그런 의미가 있는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가는 날이 장날이다 이게 헷갈리는구나 어디 가는거야? 장가 가는 날? 장가 가는 날? 여기 봐 봐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르구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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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장날이 뭐냐면 장 여는 거 알아요? 장 나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 장 장을 여는 거고 장 그 장이 열면 안 될까요? 양 양 양 이게 뭐야 이런 거 처음 보는 거 같지 않아요? 마켓 아 시장 네 시장 우연히 행운을 였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는 말이 있지요 네 행운은 좋은 거잖아요 네 장이 열면 좋잖아요 근데 어려움은 뭐야 그러면 아무 일이 있으면 그냥 장 날이잖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는게 가는 날이 아닙니다 솔라씨 많이 고민 받은 거 네 시절었네 선생님이 선생님이 몇 번 왔어 지금 네 이렇게 딥하게 파고들 줄 몰랐네 제가 알고요 자 윤동님 그리고 4번 읽어보세요 가재는 개편이다 자 이게 뭘까요? 랍스터 오마이갓 그 개가 아니고 이 갠데 크랩 개 개 그 개가 아니고 이 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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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끼리 끼리끼리 둘이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좀 한 편이다 응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이게 내가 막 읽어줄게 가지 많은 나무 발음자의 날 없다 저봐 아니 에이 빨리 설명해줘 아니 근데 내가 왜 목구멍이 포동청이다 아니 포동청이 뭐야 폴리스 폴리스 스테이션 지성이면 감청 10번까지밖에 안 했단 말이야 이거 뭐야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이건 내가 선생이잖아요 아니 그니까 예쌤 안 되겠다 하드하드 가야겠어 예 알겠습니다 네 무슨 솔라 보여줘 가재 응 좀 헷갈릴 가재가 오인다 그렇지 저런 줄 알았어 땡 에이 그러니까 개랑 개 생명필죠 이거를 개는 개 어 개는 개 롱 개는 좀 롱 롱 장음 단음을 얘기하려고 개 개 내가 지금 하는 개를 써봐 개 개 왜 자꾸 나한테 넘기냐 개 왜 자꾸 말려요 정신 차려야 개 개 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걸 왜 받아 개 자기가 받아쓰고 있잖아요 개 개 개 다 맘대로 쓴 거잖아 개 개 개는 길게 개 개 개 개 개 개 이름이 에릭 남이에요? 애씨라서요 애씨? 응 애씨는요? 애? 어 애씨 안 들어갔어? 에라는 성이 있나? 잠깐만 들어봐? 네 내 가족은 다 애씨인데 진짜 이름이 닉남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에 에 에 믿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에? 진짜 속는 거야? 무슨 에예요? 무슨 에예요? 한자예요? 한자라는 얘기 난리가 났는데 무슨 에예요? 나 그건 잘 몰라 내 본명도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본명이 뭐예요 그러면? 윤도 윤도 윤도? 윤도 윤도 용산 윤도 어 어 어 에 윤도 에 윤도 에 윤도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사람 이러고 이상해 아니 그거랑 무양치 상태 fond? 유유유유